부모님 내 일자도 뵙고 싶은데 뭐 좀 꼭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. 초원이 번호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.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내림껏 해줘. 김무빈 초원이 걱정돼서 월요일부터 패브릭 회사 나간다나 봐. 내림은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있지. 네. 박성수 씨요. 이쪽으로 오십시오. 첫째도 자상함, 둘째도 자상함. 알았어요. 애 포기 못한다고 나오면 어떡해. 식갈때 안 무섭니? 얼른. 엄마랑 닮은 데가 있다. 뭐?